아니 왜 그러는거같이 대체 아니 원래 안보는데 오늘 갑자기 난 원래 포템만 보는데 포텐에 내 영상 올라왔길래 뭐지 해서 봤더니 아니 그냥 의견이 다르면 다르구나 생각하면 되지 왜 조롱을 하냐고 아니 자기랑 의견 다르면 팬 아니고 자기랑 의견 같으면 팬이야? 라이트 팬이라 치자 라이트 팬은 팬 아니야? 아니 그리고 링가도 좋아하면 안돼요? 왜 링가도 좋아하는 것 같고 링가도 좋아하면 안돼? 여러분들 잘하는 선수만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티온젠지만 좋아합니까? 아니 좋아하는 포인트가 다 다른거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팬도 없어? 아니 축구를 조금 보건 많이 보건 아까 유치하지만 아니 맨유 유폼 사고 OT 갈 계획도 세우고 응원하고 유폼도 꾸준히 사고 박지성 만나려고 출연료 조금 주는 방송도 나가고 아니 그 저랑 저 팬으로 인정 안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럼 그냥 지나가세요 자꾸 막 없던 말 지어내고 맨유 팬들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맨유를 응원한다 가는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지 뭐 턴하울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안토니는 웬만하면 다 싫어하지 그럴 수 있는거지 근데 어쨌든 다같이 응원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 되지 뭘 또 니들 말대로 라이트 팬이라며 그게 모순이야? 발언 하나하나에 무슨 내가 무슨 맨유 멤버서던 줄 알아? 맨유를 대표하는 팬이 당군이라 싫다? 니가 해 그럼 내가 대표 시켜달랬어? 감수투도 욕해? 야 감수 때문에 맨유 유입이 얼마인데 같이 좀 응원 좀 해라 감수처럼 열정적으로 방송하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 왜 같은 편을 욕해? 아니 난 차라리 다른 축구팬이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아니 같이 응원하는 사람끼리 이러는 게 나 너무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니 같이 으쌰으쌰 편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나는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야 이게 어이없다고 아니 여러분들 제가 과민반응한 게 아니라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이스타 영상 어제 새벽에 올라왔거든? 그래서 난 안 봤어 원래 안 봐 댓글도 안 봐요 근데 뭐 아까 김한이 오늘 뭐 얘기를 했나 봐 인천유나이티대 물병사태 때문에 내 얘기가 나왔나 봐 그걸 봤어 내가 그래서 어? 뭔 소리지 하고 보다가 이걸 본 거야 무시해 무시했어 계속 무시했는데 갑자기 내가 재미로 맨유팬 하는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많은 분들이 무슨 패션 메뉴다 진짜 메뉴를 그냥 뭐 방송 쪽으로 이용한다 혹은 뭐 진심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그냥 유치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유치한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너무 유치한데 일단 맨체스나이티대 주식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맨유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것도 샀고요 초판입니다 심지어 예구했어요 내가 몇 번을 보여드렸죠 누구보다 맨유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거 초판인 거 인증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마크 보시면은 이 초판이 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는데 보시면은 1배 한창 그 1배 마크 유행할 때 있죠 그때 사가지고 이거 앞에 1배 마크 돼 있습니다 1배 표시 처음에 이거 교환해 준다고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교환 안 했어 초판이야 완전 초판 처음 예구한 거야 진짜 맨유에서 공부하려고 자 저 뒤에 보시면은 뭐 무리뉴 있고 막 있어 뭐 굿즈 있어 그냥 뭐 유니폼 입고 다 알죠 이것도 맨유티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형님 유치하긴 하네요 유치하죠? 뭐 쟤네가 유치하게 하니까 나도 유치하게 뭐 어떻게 그럼 맨유 팬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뭐 어떻게 해줘 아 이거 옛날에 제가 현 FC 온라인 그 당시 피파 온라인에서 섭외가 들어왔어요 거기서 대회를 하는데 중간 MC를 받아달래요 바람잡이 같은 MC를 받아달래요 출연료 적었습니다 원래 제가 따른데 섭외된 비용의 3분의 1 가격 그 당시에 대기실에서 장지원 회사라고 같이 대기실 쓰면서 막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엄청 오래됐어 근데 원래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왜? 장군이 출연료가 차이가 나니까 근데 박지성 선수가 없는데요 혹시나 박지성 선수 사인받을까봐 그게 아직도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슈퍼러브 때 사랑한다 내 팀 안가? 박문성 팀하고 박지성 팀하고 대결한 게 있어요 그 영상 찾아보면 슈퍼러브 아직도 있습니다 그 행사가 그 행사거든요 근데 대기실이 달라서 박지성 선수 사인을 못 받았어요 근데 내가 유니폼을 준비해 갔어 근데 나는 박지성 선수 사인받으려고 혹시나 사인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거 섭외받은 건데 출연료 차이 많이 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거기 높으신 담당자 분한테 진짜 저 원래 진짜 제 성격에 그런 거 안하는데 장문에 카톡을 보내서 제가 사실 진짜 박지성 선수 너무 좋아해요 제가 맨유팬인데 박지성 선수 너무 좋아해서 박지성 선수 때문에 이거 섭외 수락한 건데 사인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만나는 거 어렵고 유니폼을 전달해달라 그래서 유니폼만 들여서 박지성 선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 뒤에 있는 저 박지성 선수 사인이에요 너무 유치하다 그죠? 이런 걸로 내가 팬 인증을 해야 돼? 아 뭐 어떻게 해야 돼? 팬 인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턴아웃 욕하고 안토니 욕하고 무리뉴 안 돼 무리뉴도 안 돼 턴아웃도 안 되고 무조건 나가 다 욕해 나오면 무조건 욕해 안토니 꺼져 이러면 팬이에요? 아니 뭐가 팬이야 어떻게 해야 팬이야 아니 스포츠 카드 이베이에 산 거예요 치차리토 유니폼 카드 박지성 사인 카드 박지성 사인 카드 박지성 사인 카드 맨가드 유니폼 카드 이거 이베이에 샀어요 맨가드 좋아해서 메뉴 팬에 자격이 없다 나는 아이고 나는 맥토미니 유니폼도 있는데 큰일 났다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메뉴 팬 아니게 되신 건가요? 메뉴 팬 선정 전문팀이 따로 있나요? 아 모르겠어요 메뉴는 메뉴 팬 그게 있나봐요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나도 어디서 받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보고 메뉴 팬 아니라는 분들은 그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혹시 인증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메뉴 팬인지 그리고 시험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은 꼭 그거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그거예요 니들만 팬 아니다 너희들이랑 의견이 다르면 의견이 다른 팬이지 팬이 아닌 게 아니다 니들만 맨유 팬 아니라고 나도 맨유 팬이고 어제부터 응원하는 여캠 여캠들 하면은 뭐 아 쟤 또 축구 꿀 빨려고 한다 걔네도 팬이야 꿀 빨면 안 돼? 우리 좀 빨자 왜? 맛있잖아 걔네도 팬이야 뭐 이상한 불심이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죠 너 맨유 팬이야? 너 유니폼 뭐 있는데 없어? 에이 씨 없어도 팬이야 유니폼 없어도 팬이라고 응원하잖아 축구 보면서 잘 됐으면 하잖아 맨유가 못하면 같이 슬프고 맨유가 잘하면 같이 기쁜 거잖아 아 그럼 팬이잖아요 아 그냥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 어떻게 전세계 맨유 팬들의 의견이 다 하나로 어떻게 통일됩니까 뭐 공산주의예요? 북한이에요? 아니 뭐 의결권 가지고 다 같이 뭐 통합해가지고 어디 지부장 거기 의견 어떻습니까? 다수결 전국 맨유 팬연합회 오늘 회의 있습니다 자 한국은 턴아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한국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반대가 더 많으므로 턴아우는 반대로 우리 의견을 통일하겠습니다 네 맨유 팬 일동은 더 나으 반대합니다 이럽니까? 영구 유로파 가능한가요? 발로만 하는 건 괜찮아 조롱은 하지 말자고 근데 그냥 나는 이러이러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이러기 때문에 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저 새끼 존나 모름 저 새끼 원래 저런 저런 새끼가 왜 맨유 팬 대푸라고 내가 대표 안 돼 내가 대표해 치켜달랬냐? 의견 다를 수 있어 아 그걸로 논쟁할 수 있지 예를 들면 무리뉴 뭐 얘기해 막 어 무리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할 수 있어 그건 괜찮다 이거야 아 그걸로 뭐 싸울 수도 있지 근데 근데 넌 맨유 팬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는 하지마 아 그리고 포그바 얘기 좀 그만해라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포그바를 편든 게 아니라요 호날두 아이패드 할 때 호날두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내가 얘기하려고 포그바랑 비교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불성실한 포그바도 호날두에 비하면 차라리 얘가 프로페셔널하다 팬을 대하는 자세는 차라리 포그바가 프로페셔널하다 이 소리였어요 걔가 뭐 훈련이 프로페셔널하다 그게 아니라 근데 다 자르고 그냥 포그바를 프로페셔널하다 내가 미친놈이냐 그렇게 나간 애를 내가 왜 편들어줘요 프로페셔널하다고 왜 해요 그럼 왜 하필 포그바를 갖다 썼냐 아니 그럼 부패를 갖다 쓰냐 모드리치를 갖다 쓰냐 당연히 모드리치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애를 갖다 써서 얘보다 더 안 좋은 거다라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지옥보다 더 지옥 같았다를 보여주려고 포그바를 갖다 쓴 거라고 이해했지 뭔 말인지 알지 아 이거는 근데 축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제가 영화나 드라마 이제 후기 영상 올리잖아요 거기서 똑같아 범죄도 싶어 괜찮았다 막 뭐라고 했다 자기랑 의견 다르면 또 뭐라고 해요 영화나 드라마조차도 다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조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개성이 사라져 진짜 이런 경우 나 많이 봤어 제가 하고 싶은 말 자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같은 맨유팬들끼리 서로 송겨놓지 말자 좀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더 이렇게 왜 같은 팬끼리 싸우냐 어차피 여기서 제가 무리뉴 어쩌고 아 그리고 무리뉴 아니 나도 투엘 오라고 했어 아 그럼 전세계 여러분들 OT설문조사에서 무리뉴 선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해 거기 30년 3대째 맨유팬이 무리뉴 괜찮아 동의했어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해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저 한국입니다 나 3대째 맨유팬인데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아까 뭐냐고 정답이 있냐고 이게 뭐 수능 문제야 1번 2번 3번 4번 보기 중에 정답을 고르시어야 아니잖아 정답이 없는 문제야 어차피 답이 없어요 그냥 이 의견 저 의견 있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지구 반대편이야 맨유 디렉터가 팬코 보지 않아요 제 방송도 안 봐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팬들끼리 싸우지 말자 싸워도 되는데 싸우는 것도 서로의 인신공격이나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거 가져와서 막 이렇게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팩트 가지고만 서로 의견을 나누자 이거야 싸우는 거를 좀 좀 이렇게 발전성 있게 싸우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괜찮은데? 저것도 맞는데? 이렇게 하자는 거야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그럼 재밌잖아 저 사람은 어 2L이 좋대? 뭐 2L이 왜 좋은데? 2L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어떠고 저쩌고 그래? 진짠가? 내가 모르는 부분을 말해줘 그럼 그거 찾아보고 한번 그럼 내 의견 바뀔 수도 있고 무딘? 어쩌고 저쩌고 안 좋아? 어? 난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 저런 게 있었어? 안 좋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의견 나누면서 좀 나의 어떤 뭐랄까요? 정보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게 재밌잖아 아까 어차피 저 알아요 이런 말 해봐요 의미 없는 거 알아 알지 알아도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한 번씩 인식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리플레시 하는 거지 아무튼 같은 팬끼리 좀 싸우지 말자 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 아 그리고 같은 맨유팬이면 특히나 아니 편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왜 갑자기 아군을 쏘냐 아셨죠? 그리고 라이트팬? 뭐 이런 것도 웃겨 어디까지가 라이트인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 그냥 다 팬이야 팬이라고 다 그냥 좋아하는 축구팬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도 또 싸울 사람은 싸우겠지만 그래도 우리만큼은 그래도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으신 분이라면 의견 다른 걸 가지고 저 새끼는 팬이 아니야 혹은 인신공격 아니면 얘가 옛날에 했던 말을 가져와서 뭐 욕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자고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나 말고도 화면에 나오시는 뭐 입중계 하시는 요즘에 또 입중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다른 아스나, 리버풀, 첼시 이런 분들도 입중계 하시는 분 되게 많아 뭐 여기 치즈직도 그렇지만 아프리카 유튜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서 그분들을 다 입중계 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방송 잘 되려고 입중계 합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축구 입중계에서 방송 도움? 안 돼요 그냥 원래 되는 사람이 입중계 하니까 그냥 되는 거지 입중계 한다고 방송 좋아지지 않아요 본인들도 정말 좋아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파이팅 하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속상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줘야지 너도 슬펐지? 나도 슬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아셨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축구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 요즘 그냥 인터넷이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나랑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서로 반박하거나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욕하지는 말자 이거죠 쌍욕하고 인신공욕하고 조롱하고 이러진 말자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어떻게 가집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맞아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그럴 때가 있을 거야 나도 그럴 거야 내가 뭐 깨끗하다는 게 아니야 나도 더럽지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할 때마다 한 번씩 그래도 우리가 좀 상기시키자 우리라도 그렇게 했더라도 반성은 하자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혹시 그런 행동을 했더라도 반성하자는 거 그러지 말자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다 뽀뽀해 서로